대한민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KC의 생활 안에서 전통과 현대를 넘어 대한민국이 품고 있는 미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KC는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의 예정 도착시간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문서들 역시 어디서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커피 주문도 네트워크 안에서 자유롭게 진행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네트워크 등 우리 사회를 바꾸는 기술 우리는 이것을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개발, 저장, 처리,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정보통신 기술, IT입니다. 그런 IT 활용방법의 입지는 계속 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거를 지금처럼 단편적으로 어떤 요소, 데이터든 시스템이든 그걸 활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문화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활용방법을 계속 남게 되면 전 세계에서 새로 나온 기술들은 다 우리나라한테 먼저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먼저 적용이 되고 제일 먼저 그것들을 접하게 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또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강점이 있겠고요. IT 산업은 대한민국 미래 가능성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변화와 융합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있는 IT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동통신 기술, 복합 전자기기 등 대한민국의 IT 산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고 높은 기술력과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IT는 보다 쉽고 밀접하게 우리의 생활 속으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IT 산업은 사람들의 삶을 보다 혁신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반도체 시장 점유율 등 많은 IT 관련 지표에서 독주체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IT 기술력은 이미 세계 정상 수준이며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업의 IT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이 가진 가능성은 무한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만 등장하던 가상현실이 이제 손에 잡힐 듯 다가와 있습니다. 놀라운 속도와 움직력으로 세계의 트렌드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의 IT 산업 더욱 성장시키고 발전을 이뤄야 하는 우리의 중요한 미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미래 가능성입니다. 또 다른 미래 가능성에 있는